음악교육실습생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저는 재학하고 있는 곽민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교육실습생들을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교육과 졸업을 앞둔 음악교육실습생입니다. 음악교육실습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음악교생 4명과 과학교생 6명, 역사교생 1명이 실습을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훗날 교육제도를 위해서 소중한 자료들을 남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량이 92분 정도 되고 아무튼 이 브이로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학교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초상권을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할 때 발췌한 자료화면과 그리고 실습일지를 인용하여서 목차에 따라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실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개월 동안 수업 실습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배우게 되었고 먼저 수업 참관과 실습 횟수는 저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일단은 근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수업 참관은 학기 초에 참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음악 수업 참관을 53회 그리고 타 교과 수업은 한 11번 정도 참관을 해서 총 64회의 수업을 참관을 하게 되었고요. 4월부터는 이제 수업 실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 학기 말까지 5차 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총 26회 정도의 수업 시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동기 교육 실습생들과 함께 수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학기제의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은 오랜 기간 수업과 관련된 많은 피드백을 하면서 저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입니다. 수업 실습 초반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이어나갔고 저의 주도로 진행하는 수업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기 교육 실습생 및 지도교사 선생님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수록 수업 자료, 그리고 지도안, 그리고 수업 기술 등이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월 달에는 공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관이 찾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킬 앤 하이드, 지금의 순간이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가사를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노래 한 곡 불러주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11명의 교생들과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참관하게 되었고 여기서 느낀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에 비해서 공개 수업 횟수가 한 번이어서 사실 조금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 교육 실습생들 모두의 생각이고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4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전후를 비교하면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초에 되게 다양한 수업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학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태블릿에 저는 연주 어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칼림바 연주하기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도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비대면 수업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까 피아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어플 활용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음악실이 아닌 소강당에서 학생들에게 색다른 수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수업이 저작권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소강당을 무대처럼 무대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수업과 연관지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떠오르게 되었냐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 아까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신 그 시간에서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교육 실습을 했더라면 여기서 이 강당이라는 환경에서 수업을 해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급 지도 및 생활 지도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학교 현장의 모든 경험들은 떨림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저의 첫 종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종례를 해보라고 하셨고 처음으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학생들의 이름을 잘 못 외우는 편인데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좀 더 많아서 지나가는 학생들의 이름이 보이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현장에 녹아들게 되면서 점심시간에 대부분 학생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때 남학생들과는 농구도 하고 그리고 여학생들과는 음악실에 가서 다양한 연주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타를 치면서 학생들과 노래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학기에 중반쯤에 학생들의 등교 지도와 급식 지도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7월에 넘어가서는 학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사소한 행동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때 저기 자막에 오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학생이 오랫동안 교육실실생과 마주하게 되면서 선생님 하셔도 오해 안 받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교내 행사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2학기에 들어서서 한 달 교육실습을 한 학교 동기들에게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같이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달 동안 교생을 가게 된 친구들보다 훨씬 다양한 교내 행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2, 3학년 학생들의 시험에 부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학생건강체력평가 그 다음에 친구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이 행사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시행되는지 간접적으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기타 활동인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업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회의하는 모습들을 뒤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현장 실무 연수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교내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분장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니 저희에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아무래도 저희 대학이 종강을 하는 타이밍이 6월 한 20일 그쯤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학교에 좀 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나가서 이제 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과목이 음악 교과다 보니까 관연학 합주나 밴드 합주 이런 사소한 학생들의 그런 연습 과정도 같이 지도해보면서 직접 음악을 지도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대학 수업과 아무래도 병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체력이 조금 딸리기도 했고요. 여기 밑에 아래 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저렇게 O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출근을 하고 X라고 되어 있는 곳은 출근을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날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학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학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 약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무래도 학기제 교육실습생들에게는 많은 리스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차관한 바가 있는데 대학에 교직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및 상담 그리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내포를 하게 되어서 학점을 올리는 방안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서 교사나 교육실습생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에도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개수업 이후에 사후협의회를 통해서 교직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훗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화면은 6월 15일에 공개수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생각난 바를 일제에다가 메모를 한 내용인데요. 학기제 교육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를 직접 경험한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교육실습생들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가르침과 피드백을 통해서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될 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이 훗날 제가 그리고 저희 교육실습생들이 좋은 교육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계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